좀 쉬면서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. 이번에 한 번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틀린 것들 다시 한 번 가질게요. 저도 춤의 디테일은 좀 자신감이 있어서 여기, 여기! 이렇게 아니고, 이렇게, 그렇지? 오케이? 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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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! 제가 잠깐 다녀온 사이에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매튜도 이전 팀 비전에서 리더를 했다 보니까 리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따라라 이거 이런 바운스 있었으면 좋겠어. 이렇게 너무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괜찮아요? 홈빙이 이거 보기에? 물론 도와주는 건 너무 좋은데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랑 이미지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디테일을 하는 스타일이면 노래 한 번만 들어볼게요. 몸 많이 안 움직이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춤추고 있는 걸 상상만 하세요? 맷주는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넣고 천천히 정리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살짝 여기 안에도 나를 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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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! 이렇게 네,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뭔가 디테일을 바꿔야 할 때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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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이겼어? 다시 한 번 더? 오케이! 한 번 더 전에 그 6, 7, 8 어? 우리 뭐지? 디테일 맞추는 거 너무 좋은데 일단은 약간 안무 그런 느낌이나 결만 우리가 지금 오늘 동선해야 되니까 그거 먼저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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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 학사는 이루션은 여기서 형이 10명이 있어서 좀 안 하죠? 아... 분담해서? 쓰읍... 어... 엄청 긍정적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근데 디테일도 좋은데 디테일보다는 약간 지금은 일단 바디 익숙해지는 건가?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줘 오케이 여기 좀 봐줘 그러면 우리... 뭘 좋아? 지금 동작을 아예 못하는데 조금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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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